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빠 ENFP를 검색하면서 가는데 직업에 유튜브가 나오는 거야 ENFP 유튜버? 깜짝 놀랬다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거 반을 잘라서 얼려야 된대 너의 반으로 잘라 베이글 그러면 이제 해동할 때 편하잖아 진짜 어머머 하는 것 봐 이게 헛수고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진짜 몇만원은 날딜거야 이걸 다 남기니까 못 먹어 이게 아니었어 일단 사가지고 소분을 해 놓고 계속 먹는 거였어 이렇게 대용량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그게 왜 부부나 가정에서는 좀 어렵냐면 다양하게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그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야 헛3 지금 이제 대봉을 해가지고 뭐? 미션 임파서블 이 시리즈가 지금 다 미션 임파서블 개봉한지 꽤 됐지 1위는 뭐야? 1편 1위가 뭐야? 아 최근 거 개봉했어 1위가 뭐야? 이렇게 바로 전 거 아닐까? 1, 2, 3위가 뭐야? 임파서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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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파서블이야? 임파서블 뭐야? 임파서블 그 다음에 해리코터 임파서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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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엄청나게 더 좋고 일단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해 또 다른 사람의 배경이 다행히 있는 것 같고 너무 좋고 재밌다 4분의 배경이 4분의 배경이 5분의 배경이 4분의 배경이 5분의 배경이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Nikola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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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n? I've been meaning to ask you, how's Mary?